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오늘은 스텐펜의 재질과 제조과정 그리고 만원부터 몇십만원대까지 눈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구매하면 좋은지 이 영상으로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스텐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분만 투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재미없고 복잡한 내용은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스틸이란 SDS, SUS로 표기하며 이름 그대로 스테인과 레스, 녹슬지 않는다라는 뜻의 철의 약점인 내식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름 뜻대로 녹이 아예 안 쓴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철에 비해 녹이 덜 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테인레스 원자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종류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식기류, 냄비류, 그 다음에 후라이팬 이렇게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재질에 한해서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계열, 304, 316, 그리고 추가로 430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20계열, 중국산 저가형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스텐의 내부 식성을 높여주는 니켈이란 성분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낮춰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 2022 등으로 표기하면 제품 구매 시 피해야 될 제품입니다 아직 시판되고 있긴 하지만 냄비나 후라이팬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보통 저가용품, 생활용품 샵에서 파는 식기류, 집게, 기타 등등, 밥그릇 이런 걸로 제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고 학급 제품에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녹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304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냄비, 밥그릇, 수저, 후라이팬 모든 제품에 거의 304 제품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철과 크롬, 니켈이 들어있는 합금이에요 보통은 304라는 표기보다 18-1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10은 크롬과 니켈의 함유량을 뜻하며 뒤에 10, 니켈의 숫자가 높을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다음은 316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04 제품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몰리부덴을 추가하여 재질의 내부 식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플랜트, 항공기, 부품 소재, 인공관절, 임플란트에도 사용될 정도로 최고급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추가로 있다고 말씀드린 430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이 재질은 보통 팬 외부에 사용되며 이유는 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냄비나 후라이팬이 인덕션에서 작용을 하려면 자성을 지니어야 하는데요 304나 316 제품엔 자성이 없기 때문에 팬 겉퓨면에 자성이 있는 430을 부착시켜서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냄비나 후라이팬의 외부에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우리는 보통 304나 316 제품에 430이 합쳐진 제품을 구매하셔야 인덕션이나 가스 모든 전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스탬펜 제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펜 제조 과정을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원단에 베이스를 찍어내서 모양을 잡는 작업을 하고요 다음은 모양에 맞게 깎는 커팅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연마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분량 체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이렇게 손잡이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로고를 넣어 세척 및 포장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조 과정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닥 3중, 통 3중, 통 5중에 대한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탬펜이라 하면 한 겹에서 바닥 3중, 그리고 통 3중, 통 5중, 통 7중 이렇게 진화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부 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의 장점과 가벼우면서도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을 접합시켜 만든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겹짜리 펜이 변형이 오고 열 전도율, 열 보존률이 좋지 않아서 바닥 부분에 알루미늄을 붙여서 나온 것이 바닥 3중 펜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사용한 이 휘슬러 펜이 바닥 3중 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펜 몸통과 바닥이 따로 있는 제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휘슬러 펜을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단면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쪽 마감은 304 18-10 스테인레스고요 그리고 바닥에 4mm 이상의 알루미늄을 그리고 외부 마감에 아까 말씀드린 430 스테인레스를 부착하여 만든 펜이 이 3중 바닥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외부에 304가 아닌 조금 더 저렴한 소재인 430으로 바닥 부착을 마감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펜의 단점은 인덕션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약간의 단점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어떤 단점이 따라오냐면 가스에서 사용할 시 사용하는 화구가 펜보다 클 경우 옆면에 불이 직접 닿으면 변색이 올 수 있고 또한 과열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겹이니까 과열이 되기 쉽고 그렇게 과열이 된 펜에 변색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를 할 때 음식이 벽면에 닿으면 바로 눌어붙거나 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기도 합니다 보고 계신 이 냄비가 옆면에 불이 직접 닿아서 변색된 냄비에요 화구가 조금 더 컸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색된 냄비는 색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붙여진 사이에 때가 잘 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스에서 사용 시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가스불의 단점을 보완하고 열 전도율, 열 보존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나온 펜이 통 3중, 통 5중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펜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셰프인의 통 5중 펜입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에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이음새가 없기도 하고요 먼저 통 3중이 나오고 열 전달 보존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알루미늄을 한 겹 더 넣거나 구리를 넣어서 나온 펜이 통 5중 펜이고 지금은 통 7중 펜까지 나와 있죠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통 5중 펜의 단면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 5중 펜의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펜 안쪽에 맨 위는 스테인리스 304 제품, 316 제품,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가운데 조금 더 경도가 좋은 3003 알루미늄 또는 구리를 넣고 또 한 번 알루미늄을 넣고 마지막에 430 스테인리스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 5중 펜의 구조고요 이렇게 합쳐진 펜은 사실 루간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넓게 펴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중 펜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위에 304, 316 제품에는 자석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바깥쪽 430에는 자석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304나 316 제품으로 안쪽 마감을 하고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리고 430으로 마무리한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바깥쪽은 316 제품 조금 더 견고한 스테인리스 재질이고요 다음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열 존도율이 굉장히 좋은 구리 성분을 넣은 통 5중 펜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통 5중 펜이 합쳐져서 이렇게 얇아지고 이 얇은 펜을 몸통 전체로 만들어진 펜이 다 바로 이 통 5중 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펜이 인덕션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사실 펜 바닥에 보시면 표기가 있어요 인덕션이나 이렇게 가스 이렇게 표기가 있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라고 하면 자석을 붙여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바닥에 붙였을 때 붙으면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닥 3중보다는 통 3중, 통 3중보다는 통 5중이, 그리고 7중 펜이, 그리고 구리가 들어가면 열 전도율, 열 보존율이 더 좋기 때문에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두꺼워지고 구리가 들어가고 통 7중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며 무게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무거운 제품은 손목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루하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펜 구입 시 선택해야 되는 펜 손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탬펜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방식은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벳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 두 번째, 나사선의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 세 번째, 스판 용접 방식의 용접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리벳 방식은 펜 몸통에 구멍을 뚫고 리벳으로 고정시키는 손잡이의 고정 방식이에요 이게 리벳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안쪽에 리벳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고 세척할 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볼트 체결 방식이에요 펜에 나사선을 부착하고 볼트를 이용해 손잡이를 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플라스틱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손잡이는 사용하다 보면 몇 년 안에 다 삭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탬펜의 경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가 부러져서 이 펜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아인이 영화에서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서 못 쓴다고 어이가 없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이치죠 마지막으로 스판 용접 방식이 있습니다 펜을 만들고 그 몸통에 기술 용접을 통해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스판 용접 방식의 장점은 내부가 매끄럽게 처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낄 수 없어서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조사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스판 용접 기계가 좋지 않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떨어지거나 스판 용접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손잡이를 붙이는 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위생과 수명을 고려해 스판 용접 방식의 제품을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마, 연마의 과정과 연마제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마라는 공정은 제작 마지막 단계에 펜 표면을 곱게 갈아내는 과정입니다 모양이 다 다른 제품을 다듬고 깎아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 과정 사람이 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분들은 모두 장인, 기술자이신 거죠 기계가 깎는 과정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 굴곡진 부분이나 대부분의 과정은 사람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마를 통해 거친 부분을 깎아내고 부드럽게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 유광으로 할지 무광으로 할지 선택해서 제품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무광과 유광은 성능 차이에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수세미를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무광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철수세미를 사용했을 때 상처가 조금 더 덜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불쌍한 제 팬이죠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공정의 마지막 단계 연마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연마 과정이 끝난 팬들은 연마제 제거 과정 세척 단계를 거치는데요 공장에서 마지막 세척 단계로 완전한 연마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스테인레스 제품은 사용 전에 그 남아있는 연마제를 꼭 세척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척 관리법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팬 수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텐팬 수명은 20년 30년 대물림이 가능한 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부합된다면요 즉 304나 316 정도의 재질로 만들어지고 너무 가혹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조건이 부합한다면요 따라서 구입하실 때 너무 저렴한 팬이나 너무 저렴한 조리도구들 20계열 제품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들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요 내부 식성이 약해서 녹이 슬어버릴 수 있고 건강에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팬을 구입해야 되나요? 네 쿠자가 추천드리는 팬 고르는 기준입니다 재질은 304, 18-10 또는 316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산 스텐팬 좋은 스텐팬을 구입하시고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손잡이까지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 그리고 스팟 용접 방식의 부착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고 세척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안쪽에 전혀 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당한 무게와 그립감 직접 팬을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다고 7중 팬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리뷰만 보고 무조건 비싼 제품을 구입하셨다가 무게 때문에 못 사용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닥 3중 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인덕션과 가스에서 모두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통 3중이나 통 5중 팬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묻지마 브랜드의 제품보다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조금은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현재 집에 인덕션에서 사용하던 이 바닥 3중 팬, 휘슬러 팬 그리고 WMF의 그루메플러스 그리고 국내사 셰프인의 오리지널 시리즈와 문 시리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휘슬러와 WMF는 바닥 3중 팬이고 오리지널 셰프인 제품들은 다 통 5중 팬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가스버너도 쓰고 인덕션도 사용하기 때문에 통 5중 팬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바닥 3중 팬보다 통 5중 팬이 무게도 더 가벼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팬들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엔 모두 부합하는 제품들이에요 304-18-20 스테인레스 재질로 안쪽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며 세 번째 높은 기술력으로 스팟 용접 방식의 손잡이를 아주 매끄럽게 잘 붙일 수 있는 잘 붙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경험해 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명 이벤트 때 직접 구입해서 선물로 나눠드리기도 했었죠 잘 사용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팬을 구입하실 때 적어도 나쁜 팬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쿠자였고요 팬 세척 관리법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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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